제왕의 대결 네 어쿠스틱조 많은 남자들의 기태립어쿠스틱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처만 놔도 설렐만한 그런 라인업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네 뭐 814914도 재밌지만 814914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나의 스펙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914가 더 상위잖아요 근데 뭐가 더 상위인지 알 수 없는 애들을 붙여놔야 사실 진짜 재밌죠 이게 진짜 재밌죠 그래서 오늘은 914와 K24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같거든요 가격이 같아요 완전히 이제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같은 체크 완벽하게 맞춰놓고 싸우는 딱 그 느낌인 거니까 너무 재밌죠 특성이 조금 달뿐 체크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100미터 세계 1등과 200미터 세계 1등을 150미터 달리기 경주시켰다 어? 어 그거 뭐 재밌었죠 아 그때 누구랑 누구랑 했었더라? 마이클 존슨이랑 기억나잖아요 저한테 자꾸 이런 거 하시면 안돼요 저 크게 웃어가지고 짜증낸다고 아 이게 세기의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어 마이클 존슨 150미터 치면 나올 거야 돈오범베일리 대 마이클 존슨 이거 누가 이겼어요? 이게 마이클 존슨이 중간에 뛰다가 약간 이게 햄스트링 올라갔고 쫄득쫄득 거리면서 약간 아쉽게 뭐 그러다 말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그 정도의 근데 이게 정말 전세계 사람들의 어떤 화두 같은 경기였어요 100미터 그때 당시 우승자였던 돈오범베일리 그리고 200미터 뭐 거의 뭐 신급의 경기력을 갖고 있었던 마이클 존슨의 150미터 대결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아 설레죠 네 거의 뭐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 벌써 궁금해 아 그러니까 체급을 이렇게 맞춰놓은 게 그래서 재밌는 거죠 자 오늘은 914CE와 K14CE를 해볼 건데요 둘 다 가격은 887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두 개 합치면 거의 1800만원을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저희가 K14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더라고요 2018년에서 저희가 지금 자료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때 당시에 드렸던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게 V클래스가 그때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K14에 대한 얘기보다 V브리싱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테일러의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V클래스 저는 빅토리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8.5, 8.5 나왔었고요 914CE는 2021년 8월에 저희가 스커드로 한번 리바이버를 했었는데 79.5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엄청 높이 나왔네요 35141516, 34131715 이렇게 해서 87, 79 나왔고요 한주평은 사장님차 저는 인디질리언 이렇게 인디질리언 인도 그러니까 인디언 로즈우드인데도 뭔가 브라질리언에 약간 향기가 나는 그런 느낌의 진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914와 K14의 스펙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똑같이 GA고요 탑은 시티카스 플러스 동일합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바디에 하와용 코어 바디 요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넥은 트로피컬 마오가니에 너트너비 44.45mm 동일합니다 G판 EVON이 동일하고 픽업도 ES2 똑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스펙에 외관도 사실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거 비슷하잖아요 암레스트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광이 유광이냐 무광이냐 차이가 있고 K14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자개 바인딩이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목에 유광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세부 그런 디테일 스펙들은 비슷해요 앞쪽에 자개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쪽이 이제 914의 특징인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암레스트도 약간 다른 게 여기 이제 좀 동그랗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깎여 있어요 요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인네이가 좀 다르죠 인네이는 얘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연기 인네이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고 있는 인네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요렇게 풀대기 여기 꽃 그렇죠 밑에서부터 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리기 해볼까요 엄청 궁금해요 아주 기대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E로 갈게요 와 굉장하네요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 저 원래 910 썼잖아요 그니까요 이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자글자글하죠 이게 펼쳐져 있죠 네 그 910 이었으니까 진짜 좋네요 좋죠 와 와 이런 느낌이죠 역시 좋긴 좋아요 진짜 914는 914다 코아 가보겠습니다 와 세계만이 다르다 완전 다른 세계만 이거는 그 로우 컷 해놓은 것 같아요 음 로우 컷 한 것 같이 당장 이제 녹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라이브에서 조금 더 큰 걸 보일 거고 이거는 녹음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갖고 올 것 같아요 음 기름이 일단 이쪽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어 진짜 세계만이 확 다르네요 맞아요 다르죠 네 네 네 이거는 성향 차이가 확 나는 거에요 어 그죠 좀 더 꾸덕한 느낌이 아 맞아요 어 어 얘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별 가루 어 가루로 쫙 해놓은 느낌이고 얘는 이제 꾸덕꾸덕한 느낌이에요 어 이거 오일 파스타 느낌이고 아주 기름이 매끈하게 발려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좀 더 그 치즈가 좀 꾸덕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뭐 까르보나라 정통 그거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크림스프로 막 이렇게 국물 많은 거 말고 꾸덕하게 치즈로 말려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우리나라 걸로 음 이거는 타레가 같고요 음 얘는 엿 같고요 아 엿 같고요 어 그렇지요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습니다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음 좋아 자 핑거 한번 가볼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음 어때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정말 그 기름기가 너무 예쁘게 싹 발려있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확실히 기름은 덜하죠 근데 어떤 깊이감과 꾸덕함이 이게 화사하게 쫙 불어져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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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 같은 삼겹살이라도 이거는 그냥 불판 위에 자글자글 구워먹는 느낌이고 이거는 되게 약재에 막 한가등 넘어먹고 아 맞어 맞어맞아 너무 잘 삶안에 수육같은 느낌 어 맞어 어 좀 그렇게 ichi society 음식 하셔야 되겠는데?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평상시에 910을 쳤을때 사운드로 쳐 볼게요 오우 멋있다 테일러의 항상 그 중음역대에 확 올라와 있는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항상 베이스를 1시 그리고 트레블을 11시 이렇게 두고 치거든요 사운드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들의 뾰족한 부분이 희석이 되네요 저렇게 하니까 자 핑거 사운드 바로 보겠습니다 스페지턴 스페지는 스페지턴 스페지턴 멋있죠 얘가 소리가 진짜 멋있네요 네 요런 소리입니다 그럼 바로 코어로 바꿔서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베이스 올리고 트랩을 깎고 와 강렬하네요 오 되게 소리가 밸런스가 좋다 이것도 하이가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얘 듣다 얘 들으니까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얘가 아까 로우 컷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우를 좀 올렸는데도 얘는 밑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녹음할 때 좀 잘 어울리고 공연할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멋있죠 어때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기름기는 좀 덜한데 전반적인 밸런스의 느낌과 깔끔한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같은 국물요리라도 설렁탕 곰탕 같은 느낌의 도대체 음 음식이 몇 개 나오는 거죠? 한줄평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맞아요 설렁탕 곰탕 맑은 국물과 뽀얀 국물 그런 느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렁탕과 곰탕 그렇지 좀 맑은 국물 느낌 설렁탕과 쓰지탕 쓰지탕 네 그렇죠 힘줄 쓰지탕 그렇습니다 도가니탕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 이건 맑은탕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사운드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뭐 맑은씨부터 이걸 한번 비교해서 캐릭터를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와우 캐릭터를 나누자면 이거 뭐라고 나눠야 되지? 저는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느낌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타레과 엿 타레과 엿 지금 그 콜링스 콜링스 느낌이잖아요 콜링스 느낌이잖아요 OM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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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약간 뭐랄까 그런 선이 생긴 것 같아요 OMCH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천으로 좀 잘 쓰고 얘는 화사한 거 얘는 조금 더 담백한 거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 그냥 주겠다면 뭐 가져가실 거예요? 저요? 음 아 이거 좀 고민되네? 그냥 하나를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줘 저는 전 얘 들고 갈 것 같아요 9일쌉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저는 공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갈 것 같고 음 만약에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테일러 말고 테일러의 사운드 말고 다른 사운드를 제가 추구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연용으로 이걸 들고 갈 것 같아요 저도 9일쌉 들고 갈 것 같아요 음 왜냐면 9일쌉잖아 K14가 좋긴 좋은데 아 좋아요 그래도 뭔가 9일쌉 와 두 개를 놓고 가져가라면 왜 9일쌉에 손이 갈 것 같아요 아 애초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K14를 살려고 접근한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가져갈 때는 9일쌉에 결국 손이 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어 정말 대단한 악기들이죠 9일쌉 CE와 K14 타레과 엿 삼겹살 구이 수육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육을 먹고 엿을 먹는 코스도 좋구요 네 삼겹살 구워 먹고 타레가 먹는 코스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좋겠네요 아 수육까지 있어 아 수육까지 굉장히 좋은 조합이네 아 그럼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4 비교해봤어요 9.14와 크.14 네 이렇게 비교해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다 왜 그게 어떻게 머리에서 그렇게 바로 나오지 9.14와 크.14 와 대단한데 이렇게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좋습니다 맨날 하다보니까 이런 것만 보여 이런 이름만 연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말장난만 자꾸 눈에 보여 좋은데 9.14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만한 큰 싸움 준비해봤구요 네 다음번에 또 이런 거물급들의 싸움 계속해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탐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이죠 네 이 한 번밖에 없는 어탐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네 앞으로 더 많은 물량으로 돌아올 또 어탐 다음 시즌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 감사합니다.